가장 흔히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턱이 작다를 그냥 우리는 무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뒤 길이가, 하악의 앞뒤 길이가 짧은 경우를 우리가 무턱이라고 하고요 상하 길이까지 짧은 경우를 하악외소증이라고 크게 표현합니다 하악이 작다는 것은 상하 길이와 앞뒤 길이가 모두 짧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술 방법도 무턱과 하악외소증은 전혀 다르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